차가운 너의 그 한마디가 나의 마음에 닿게 됐을 때 내 눈동자에 나도 모르는 촉촉한 이 습담을 어디서 어떻게 자꾸만 맺히는지 나도 모르죠 그냥 내가 많이 아픈 것만 알아요 뜨거웠던 가슴이 점점 싸늘하죠 뭐라고 말할지 어떻게 붙잡을지 나도 모르겠잖아 어떻게 난 어떻게 하죠 난 어떻게 하죠 유리창에도 내 눈 위에도 이 습을 외쳤네 눈물 외쳤네 작은 눈물을 만드네 어디서 어떻게 자꾸만 맺히는지 나도 모르죠 그냥 내가 많이 아픈 것만 알아요 뜨거웠던 가슴이 점점 싸늘하죠 뭐라고 말할지 뭐라고 말할지 뭐라고 말할지 어떻게 붙잡을지 나도 모르겠잖아 나 어떡해 난 어떡해 난 어떡해 난 어떡해 아 결국엔 무거워진 눈물 한 방울이 들켜버리고 말았지 어떻게 다시 널 볼 수 없으면 나는 어떡해 내일 아침 나도 모르게 전화기에 손이 닿으면 그러면 나는 어떡해 나는 어떡해 무슨 너에게 좋은 모습 남기고 싶고 너를 받지 마 결국엔 흘러내려진 그리스도 자유로움도 나 아야 그럼 너 죽지 너랑